그 후속 보도를 전해주시겠는데요. 네.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보도인데요. 내용이 좀 끔찍해서. 끔찍합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유해 일부가 발견됐다라는 뉴스였는데요. 경찰이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전남편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해 일부가 고열에 소각된 상황이어서 신원 확인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어쨌든 경찰은 확인을 해본다라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결과 고유정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자신의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류함에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장면이 포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다가 유해를 발견했다라는 건데요. 아울러 살해 장소인 제주도 펜션에서 머리카락 58수 정도를 찾았는데 이것도 피해자의 것으로 보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고유정의 행적은 지난달 18일 배편으로 본인의 차를 갖고 제주도에 들어온 뒤에 다음 주인 25일 전 남편인 피해자와 함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 입시를 해서 그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유정은 사흘 후인 지난달 27일 펜션에서 퇴시를 했고요. 28일 제주도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통해서 제주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30장 그리고 여행가방 외에 비닐장갑과 화장품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리고 완도로 향하던 중 유해 일부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완도에서 또 김포로 이동한 후에 시신 일부를 또 투기를 한 셈인데 상당히 끔찍한 범죄입니다. 아울러 고유정은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수박을 깎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 범행 전에 고유정이 흉기는 물론 청소도구까지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네요. 반성의 여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CCTV에 다 찍혔더라고요. 물건들 흉기와 청소, 도구 사고 포인트 정립까지 하는 모습까지 지켰더라고요. 네. 상당히 믿기 어려울 만큼 자력한 범죄인데.